여러분 수냥수냥! 오늘 먹을 음식은 원칩인데요. 쉬기가 좀 늦었는데 5개를 사놓고 무서워서 계속 시도를 안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서야 먹게 되네요. 일단 이거의 스코빌 지수는 156만 9,300으로 불닭볶음면의 400배 매운 과자고요. 가격대는 34,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조각이 들어있어서 원칩이고 다 먹고 오븐을 참으면 이렇게 아이서바이브! 근데 이거 5개 먹고 아이서바이브를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이 케이스도 이렇게 관 모양이에요. 아 근데 나 진짜 무서워! 이렇게 5개 끊어놨고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있어요. 아 떨려! 한꺼번에 먹을게요. 한꺼번에 먹을게요. 아이서바이브! Scorpion 아 이건 엄청 안 잘라져있어요. 치킨 했으니까 아삼아서 먹어게 씹어먹고 히힛 포인트 이야, 안 넣기 초콜릿 이렇게 꾸미는 야맛이 좀 더 맛있네요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고기맛과 고기맛과 고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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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지났지? 5분...5분... 5분 지났어요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5분 지났어요 4분 지났어요 5분 지났어요 3분 지났어요 거기까지만 CSC 2분 지났어요 3분 지났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무슨 말 무슨 말 말이 나오겠니 후기를 말하기가 힘드네요 맛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루가 되게 많이 묻어있어서 아 진짜 졸라 매워 진짜 졸라 매워 근데 나 지금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약간 쩌들..쩌들..쩌들 섹시? 약간 퇴폐미 다섯 개 먹은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를 먹었을 때 맛은 가루가 되게 많이 묻어있는데 처음 먹었을 때 그냥 되게 텁텁한? 매운 것보다 텁텁했는데 한 반 정도 씹었을 때 좀 맵네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먹을 때도 응 좀 많이 맵네 했다가 이제 세 번째 먹을 때부터 매움이 빡 왔는데 이제 네 개 먹었을 땐 좀 약간 약간 후들거리고 다섯 개 먹었을 때는 그냥 스타벗을 빨리 켜야지 빨리 삼켜서 켜야지 했는데 이 참는 동안에는 여기가 약간 저릿저릿해요 뒤통수가 그리고 손도 약간 이렇게 손도 약간 손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? 그리고 눈물은 그냥 저절로 흘러지고요 어떤 맛이었냐면 나초과자 있잖아요 식감은 나초과자 나초과자에 되게 맛없는 매운? 맛이 없다는 게 맛이 이상해 이게 아니라 맛? 무맛이에요 무맛 무맛인데 매운 느낌만 있는 거? 어린이나 노약자 여러분 임산부 임신부? 임산부지? 어 어린이분들 노약자분들 임산부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속 아픈 거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그건 내일이 돼 봐야 할 것 같고 핵불닭은 그닥 안 매운데요 그럼 원칩을 추천드립니다 원칩이 핵불닭보다 안 맵거든요 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웃습니다 안녕 너무 이쁜적 했어 다시 그럼 오늘도 잘 웃습니다 안녕 아이씨 목소리 왜 이래 그럼 오늘도 잘 웃습니다 안녕 며칠 전부터 왜 이렇게 내 표정 이렇게 밥맛 없지?